아, 이거 참 안 궁금하다는데 알려줄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봐? 따라와 저 왜 저래? 초승사자 마냥 왜? 당신이야? 고야 찾아가서 다 털어놓은 사람? 당신이 먼저 운 띄웠잖아 내가 운을 띄우든 말실수를 하든 당신은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댔어야지 그렇게까지 침딸 아닌 거 걸리기 싫었으면 네가 말조심을 하든가 당신이 뭔데? 당신이 뭔데 내가 개친엄마가 아니래? 걱정하지 말아 그러지 않아도 좀 전에 고야 만났는데 걔가 그러더라 지 엄마는 당신 뿐이라고 친엄마 안 찾겠다고 당신 설마 걔 찾아가서 친엄마 찾아줄까 했어? 아니 난 저 혹시나 저 뭐 내 경고하는데 고야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한 번만 걔 앞에서 헛소리 짓거렸다간 난 나한테 죽을 줄 알아? 야, 쟤 나랑 살 땐 솜사탕 같았는데 왜 저렇게 억세풀이 됐대? 참 그래도 고야 엄마이고 싶긴 한가 보네 에이고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너희들 그렇게 엄마 딸 하고 싶으면 내가 입 다물어 줄게 응? 최태평 쪽에서는?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먼저 연락해 볼까요? 아니, 기다려 괜히 서두르다 일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어, 미안 내가 좀 늦었지? 아니에요 저 카카오 틀려주세요 네 어? 안녕하세요, 지석이 이모님 누구? 저, 지석이 사촌 누나요 저는 몇 번 뵀었는데 아, 미안해요 못 알아봤어요 너무 오래 전이라 아시죠? 이모님 때문에 지금 외수몰에 난리난 거 저,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요?